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쁜누나 홍진영 누나가 이렇게 모델인 치킨 티바치킨을 오늘 먹을 생각입니다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개봉하면 보시면 후라이드와 간장 이렇게 시켰습니다 치킨무가 들어있고요 쿠폰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확한 오이입니다 오늘 이제 치킨 맛있는 치킨인데 그냥 또 치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또 맛있는 또 양식이 되어준 뿌리 치느님께 감사해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느님 치느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이렇게 아까 제가 수확한 오이와 이렇게 치느님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뵈요 안녕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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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